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고용인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법인의 겸업 제한 6가지가 있는데 법인은 6가지 밖에 못합니다. 중교업하고 개인은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중에서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들이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 91페이지 중개사무소의 설치입니다.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면 보통 제가 책에는 의의를 적어놨지만 의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초중고등학교는 좋은 말 적으면 윤리 같은 거 좋은 말 적으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의의나 취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법조문에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의를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로 읽어보면 되겠고요. 양가로 2번. 중개사무소 설치인데 1등록 1사무소가 원칙입니다. 한 번밖에 등록이 안 되고요. 사무소도 하나밖에 둘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개업 공유계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 대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네 그렇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만약에 개업을 하려면 종로구청 안에 등록을 종로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되고 사무소는 종로구청 안에 종로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 개만 둘 수 있습니다. 두 개도 안 됩니다. 두 개도 안 되는 것. 두 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인 개업 공개사 밑줄 치시고요. 법인인 개업 공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우리 일반 회사는 지사, 은행은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공유계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즉 분사무소는 법인만, 회사만 분사무소 둘 수 있고 개인 개업 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2번 개업 공개사는 천막, 그 밖의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해서는 아니됩니다. 자, 파라솔 천막 같은 거 우리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있죠? 이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해도 이중사무소와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3번, 4번 판례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2번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지사, 지점을 분사무소라고 한다고 했죠? 설치 기준을 보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관할 구역 외의지에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종로구에는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종로구를 제외한 서울에 25개구가 있죠? 그럼 종로구 빼고 나머지 24개구에만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인 개사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인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공인인 개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입니다. 옛날에는 승인받았는데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94페이지, 교과서 94페이지, 동그라미 1, 2, 3번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9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직접 시도지사에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맨 위에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도 역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민원이니 설치 신고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 2, 3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4번에 있죠.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되겠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라는 말을 안 적어도 되죠. 등록관청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법제 구조에 보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심사를 한 후에 적법 요건을 갖추면 7일 이내에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줍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정을 교부해 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청주시 상당구에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상당구청장한테 갈 필요 없고 종로구청장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신고 필정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상당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책임자 자격증은 제출 안 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입니다.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할 필요 없는데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는 94페이지에 있습니다. 9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4번에 있죠. 4번에 두 번째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증명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보정보험증권이나 공제증서 또는 공탁증서가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사용권 확보소류입니다. 사용권 확보소류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무소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처음에 설치하는 사무소, 이전하는 사무소 모두 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고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은 안 되고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성인, 사용검사, 중공검사, 중공인과 받은 건축물은 가능하고요.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페이지에 서류가 있고요. 자격증 사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고요. 양가로 3번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예정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해야 된다. 다 칠판에 적어놓은 내용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95페이지까지 봤고요. 96페이지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인데 오른쪽 메뉴에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왜 7일이냐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세 가지 칠판에 적었죠. 담당 공문이 확인해야 되는 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울대장이고요. 자격증도 시도이사에게 확인 요청해야 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97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인데 오른쪽에 보니까 여권용 사진 우리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옛날에는 반명안판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은 3.5 곱하기 4.5cm고요. 반명안판 사진은 3 곱하기 4cm가 되겠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은 누가 발급한 겁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발급한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출제됐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는 보면 중개사무소 명칭, 법인의 대표자 이름도 있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도 기재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 이름이 누군지도 기재를 합니다. 책임자 이름도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중개인에 사용할 도장을 찍고요. 오른쪽에 변경하면 변경된 인장을 찍습니다. 서식도 좀 보셔야 됩니다. 서식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98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공동사무소라고 하는데 공동사용인데 우리 교재 98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의인데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개업공개사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종별은 달라도 됩니다. 부칙개공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칙개공이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끼리끼리 아니라도 된다고요. 종별이 달라도 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99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4번에 보면 법 13조 6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법제구조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때에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된다. 개업공개사 승낙서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 X로 출제됐습니다.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시행령 제16조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읽은 게 다 끝입니다.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법 13조 6항하고 시행령 16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 어떻게 설치하느냐 하면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라는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A, B, C, D가 있으면 A의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 이전신고하면 됩니다. 사무소 이전신고하면 된다. 이전신고할 때 B나 C는 A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가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처음부터 두 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신청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다. 별도의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을 하려면 사무소에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칸막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칸막이가 네 칸막이 없습니다. 칸막이가 있고 만약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개별사무소입니다. 칸막이 사이에 물론 출입문이 있고 밖에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가능하겠죠.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면 이건 개별사무소고요.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는 종별이 달라도 된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D는 분사무소라도 된다. 꼭 끼리끼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부칙개공은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지역 범위는 C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의 한하여 중갱이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만약에 A가 업무정지 당하면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A가 업무정지 당하면 A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B가 등록 취소되면 B 빼고 나머지는 업무해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정지 당하고 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격증, 등록증, 개시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서명 날인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칸막이가 없다고 했어요. 칸막이가 없는데 만약에 B개혁공개사가 갑이라는 사람을 고용했는데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갑하고 B만 책임이 있는 거지 이 공동사무소의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하면 X입니다. 법제 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잘못한 갑하고 B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또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그러면 갑 혼자서 칸막이도 없는데 이 4명을 보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중소속이다. 이중소속 이론적으로는 B가 고용했으면 B의 업무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무소 칸막이가 없다 하더라도 직원 한 명이 여러 명을 보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죠. 왜 없을까요 공동사무소가 현실적으로 이게 수익을 분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은데 나쁜 일도 있으면 또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게 만약에 이게 중계보수도 각각 따로따로 A가 손님 받았으면 A가 그 자 그러면 이게 이거 한번 법조문에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입문이 여기 있어가지고요 손님을 B가 받았습니다. 중계보수를 B가 100만 원 받았다면 B 혼자 100만 원 다 먹어야 됩니까 다른 개업 공개사들하고 나눠 먹어야 됩니까 나눠 먹어도 되고 혼자 다 먹어도 됩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자 다 먹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손님 받으려고 호객 행위해야 되겠죠. 사무소에 들어오면 서로 끌고 가서 자기가 중계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B가 하더라도 똑같이 나눠 먹으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분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동사무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공동사무소라고 간판 달아놓은 데는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는.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 개 지문 정도만 출제됩니다. 한 개 지문 정도. 오지선다행인데 우리가 200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개 지문 정도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100페이지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개업 공개사는 그 등록관정 관할 구역 안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렇죠. 1등록 1사무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파라솔 천막도 설치하면 안 되고 이런 파라솔 천막을 설치하면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아닌 개업 공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라고 했죠. 일반 회사는 지사 은행 금융기관에는 지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법인만 즉 회사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개인은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책임자를 공개사로 두더라도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번 개업 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산물을 중개할 수 없다 했는데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칙 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양의 규정에 의한 개업 공개사 소위 중개인은 특별시 광역시도 안에 있는 중개산물에 대해서만 중개인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부칙 개공만. 부칙 개공 빼고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주된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같은 시군구에는 주된사무소와 분사무소를 같이 둘 수 없습니다. 주된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